유진이가 모를 래요? 네 아빠 라이온 실력을 말하는데 즐거운 사례 시어사 실제 아무도 안inner 가 가 시원해? 어? 이 게임 잠깐 표부터 끌자고 나 피해가 아파 나 너가 이렇게 하는 거야 내 신발이 커서 신발이 날 모르잖아 할 때 그 다음에 넌 난 알지 루파사 해야 돼 난 간다 루파사 성아랑 아빠를 따로 앉아야 돼 왜? 13번 F13인데 우리 사이에 한 명이 있는데 없으면 우리가 앉은 거고 있으면 못 앉아 서 앉고 딴 사람 앉고 그 다음 아빠가 이렇게 앉아야 돼 근데 이제 그 사람한테 그 사람한테 부탁해야지 아 우리 좀 양보 좀 해주세요 해야지 네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뭐하는 거야 대박 신중히 해야지 아빠가 해봐 잘 안 보여 응 나 와봐 아빠가 해볼게 응 나는 예뻐 보고 싶어. 자는 얘 지금. 얘는 힘들어. 언니는 뚱뚱해서 잘 되잖아. 아 이거 몇 번을 뽑았는데. 아 힘들다. 얘는 힘들어서 대기가. 뭐? 어? 어? 갖고 있어봐. 아빠 뽑아보겠스. 제발. 뭐야. 한 번 더 있어. 제발. 왜 안돼? 아. 다시 세리부터 들어가셔야 되는데. 한 번만 더 해볼까? 아. 아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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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름다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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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행 이게 진짜 큰만 더 못 쉬었어 한번 해볼까 잘해 이제 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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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넣어줘 거기 아니지 거기다 한 번 연다 넣어야지 밑에 하나 넣었어? 소아야 고민 좀 하고 해라 뭐? 고민 좀 하고 해야지 바로 딱 해버리면 어떡해 한번만 더 해봐 마지막 왜 안돼? 그거 한판 500원 넣었으니까 한판밖에 안돼 안 돼 안 돼 아 왜 안 돼? 뭐야? 몰라 한쪽에다만 넣는거야 한쪽에다만 3개 반대로 반대 돌려봐 반대로 일로? 저쪽으로 시계 반대로 반대로 안 돼? 아빠가 해볼까? 나와봐 이게 뭐야 어 됐다 어? 안 남았는데? 돈 올려야 돼 뭐야 돈만 먹었어 돈 먹고 오네 아 다 먹었잖아 등장 공유 갑자기 다 먹었어 아까 그거 안 하고 다 이걸 해 놔 잘했어야지 지금 우리 오락시대 만원 썼어 만원 천천히 더 돌려 웃기고 있어 나이 됐어야지 두 개 했어 야 6,000원이야 그게 두 개가 6,000원이야 나는 제일 좋아 그냥 싼 돈 가서 하나는 서은이 주면 되겠다 맞지 왜 그냥 서은이 하나 줘 안돼 난 하나 더 뭐 있어? 봐봐 오 아 진짜야? 파카이 좋아? 지난달 섹시 비상될 필요를 오른쪽 화면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행 다행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